가! 가을은 말이야! 가을아 내가 널 어떻게 보내니? 가을아! 안녕하세요 우세영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의 가을도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 이 가을을 저처럼 아직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을 누리고 만끽하고 즐겨보면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출발하시죠! 가을의 끝자락에서 만나볼 첫 번째 여행지는요. 작은 금강산이라 부르는 소금산 등산로 구간에 암벽 봉우리를 연결한 출렁날입니다. 따사로이 내리쬐는 햇살과 낙엽 구르는 소리를 들으며 등산로를 천천히 올라봅니다. 감염이 좀 어때요? 좀 좋던가요? 좀 무섭고 막 그래요? 아니 처음에 느낌은 대단히 아마 그 전경이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아 전경에 취하죠. 올라오면서 흘렸던 땀이 전경을 보면서 와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곳도 있었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고 아름다운 절경을 만나러 소영씨도 발걸음을 재촉해보는데요. 578개의 계단을 오르면 출렁다리를 만나게 됩니다. 계절의 마지막을 불태우기라도 하듯 울긋불긋하게 옷을 갈아입은 소금산과 그 사이에 놓인 출렁다리. 높이 100m 길이 200m의 위험이 느껴지시나요? 와 지금 제가 드디어 그 수많은 계단을 오르고 올라서 소금산 출렁다리에 왔거든요. 이 다리에 올라오니까요. 진짜 이름답게 가만히만 있어도 출렁출렁 출렁출렁. 아마 지금 카메라도 출렁출렁 있는 것 같거든요. 밑에 보면은 조금 심장이 쫄깃하긴 한데 그럴 때 이렇게 소금산 자연경관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단풍도 울긋불긋하고 자연경관이 너무 멋지거든요. 잠시나마 조금 무서움을 잊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바로 아래를 보면 다시 심장이 쫄깃쫄깃 닫아는 거. 아래는 전혀 내려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걷는 직진형이 있는가 하면 다리를 거침없이 걸어가는 용감한 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꼭 잡고 서로 의지하며 건너는 모멘티스트까지. 아찔한 출렁다리를 건너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직접 와보시니까 좀 어때요? 너무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아요? 일단 오니까 오늘 구름도 한정 없네요. 푸르고 산은 울긋불긋. 밑에 물은 맑고 옹맑고 푸른색. 다 푸르르네요. 마음도 푸르르. 딱. 울러면서 보니까 힘은 들어도 있잖아요. 마음도 가볍고 너무 좋더라고요. 시리도록 화려한 색으로 세상을 물들였던 가을이 지고 있습니다. 이 계절을 붙잡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을의 정원을 선물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수십 종의 꽃들이 피어나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만들고 다양한 컨셉의 포토존이 마련돼 있는 정원 카페입니다. 메뉴가 좀 많아 보이는데. 네, 좀 다양하게 있죠. 네, 좀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저희가 바다에도 딸기 라떼, 데이지 라떼 이렇게 많이들 드시거든요. 뭔가 가을이랑은 데이지 라떼가 좀 어울릴 것 같은데. 그걸로 안아주고요. 네, 네. 저희가 1층, 2층 야외 다 이용 가능하세요. 입장 팔찌가 있어요? 네, 저희가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즐겁게 놓으시라고 입장 팔찌를 드리고 있어요. 입장 팔찌는 손목에 채워주시면 돼요. 오, 이거 이거. 채워주세요. 네. 커피 한 잔값으로 커피도 마시고 정원 관람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5,000원의 행복을 즐겨볼까요? 네,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 데이지 크림 라떼가 나왔는데요. 되게 특이하게 음료 위에 팝콘이 뿌려져 있거든요. 음? 괜찮은데요? 크림은 되게 달달하고 팝콘이 약간 짭조름하니까 완전 단짠 단짠 최고의 조합.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분홍 실타래를 풀어놓은 듯 정원에 분홍빛으로 물들인 핑크밀리가 바다처럼 일러립니다. 그리고 사람 키의 두 배가 넘는 빨간 의자는 이곳의 베스트 포토존이라고 하는데요. 소영 씨도 인생 사진 남겨야겠죠. 그런데 이때! 제가 지금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출렁다리 저희가 소금산에 갔었거든요. 출렁다리에서 뵌 거예요. 인터뷰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저희 동생이 눈썰미가 좋아서 알아보게 된 거죠. 아니, 이런 인연이 또 있어요. 소금산 출렁다리에서 뵀고 또 여기도 두 번째 코스에서 또 만난 거잖아요. 오키만스 쳐도 인연이라는데.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어쩐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자매 분이세요? 네, 네. 자매에다가 쌍둥이라서. 쌍둥이에요? 네, 이란선 쌍둥이에요. 어머나, 또 이런 우연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 코스가 어떻게 딱딱 맞아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깐요. 그게 우연인 거죠. 근데 이제 원주가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또 가을이고 단풍 구경 왔는데 이제 너무너무 좋은 데를 오게 된 거죠. 아니, 저 이따가 좀 있으면은 좀 배 채우러 갈 건데 이따가 또 식당에서 만나뵙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진짜 인연이에요. 그렇죠. 네. 출연료 주의해야죠. 출연료 들으셨죠? 네, 이따가 식당에서 뵈면 드릴게요. 소중한 인연을 만난 기념으로 찰칵.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예약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원주의 특별한 보양식을 만나러 왔는데요. 쿠킹포일 안에 꼭꼭 숨어있는 이 음식은 뭘까요? 베일에 꽁꽁 쌓인 이 음식은 고온에 감화해서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맛볼 수 있는데요. 단호박과 함께 구워지고 있는 이 음식의 정체. 진흙 속 진주가 아닌 진흙 속 오리구이입니다. 그 자태를 보고 있노라면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조영 씨, 치무르겠어요. 기름을 쏙 빼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반전 매력을 뽐내는 오리 진흙구이. 자, 이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예약 없이는 맛볼 수가 없는 바로 튼튼 보양식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소리부터가 지글지글지글. 너무 배고파요 지금. 얼른 먹어볼게요. 달기든 오리든 다리부터 뜯고 봐야 정석이죠. 하지만 뜯을 새도 없이 뼈와 살이 순식간에 분리되는데요. 이제는 고기는 뜯는 게 아니라 녹는 맛이라고 전해라. 입에서 사르르 녹는 살코기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오리고기는 사실 조금 뻑뻑한 맛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요. 이 진흙으로 2시간 반통한 완전 종류에서 푹 구워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살이 진짜 연하고. 이거 대박이다.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보양식의 대표주자인 오리고기를 고온에서 구워 부드럽고 야들야들한데요. 여기에 손님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히든카드. 우리가 애지중지 품고 있던 흑미 찰밥까지 영양 만점 1등 보양식입니다. 아침부터 이 출렁출렁 소금산 출렁다리도 건너고 그리고 이 예쁜 꽃밭에서 인생사진도 남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급 보양식까지 먹고 나니까요. 이제는 이 가을을 놓아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가을아 우리는 내년에 또 만나자. 문득 입고 있던 옷이 가볍다 느껴지면서 가을이 겨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년 다시 만날 이 계절과의 만남을 기약하며 이만 보내주려고 합니다. 가을아 안녕.